아씨가 아씨가 여보 일시정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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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원이 부담스러웠어요? 부담스러워 만원이? 어? 요게 부담스러우면 3천원씩만 써 그러면 엿갖고 돌아올게 우리 값은이가 가면 여신 하나씩 팔았죠 열심히 할게요 차렷 형님 가자 빠져나 이렇게 자랑하는지 사랑아 사람을 교회해주지 못하고 뭐 할지 바다오는 바다오 이 여자의 슬픈 이야기 사다리우리 만나지 말걸 뭐 언제 지나쳐버릴걸 가다리우리 이것은 마의 꿈령이 됐으리 몰랐네 정말 몰랐네 사랑하는 것도 제게점이 됐으리 몰랐네 정말 몰랐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마워 고마워 자세히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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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혜 속을 기다리며 다가오 남자의 슬픈 이야기 차라리 우리 만나지 말끔 뭐 언제 지나쳐버려도 이거 좀 쉬지 마예 운명이 될 줄이 몰랐네 정말 놀랐네 다가오는 것도 제가 될 줄이 몰랐네 정말 몰랐네 다가오는 것도 제가 될 줄이 몰랐네 몰랐네 정말 몰랐네